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두 곡을 동시에 진입시켰습니다.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업데이트된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팝스타 에드시런이 작곡에 참여한 수록곡 메이크 잇라이트가 각각 8위와 95위에 올랐습니다.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신곡 두 곡까지 모두 6곡을 빌보드 핫100에 올리게 됐습니다.